자, 오늘의 마지막 곡은 예전에 리쌍의 격삼터 예전에 좀 했는데 책을 한번 불렀는데 싫겠지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쌍의 격삼터 마지막 곡입니다 안녕하십쇼 허팝 허팝 격삼터 리쌍 비쩍의 국가슬리 부쩍해서 얘기해 어디를 잘 해 원호 투 승엽고 미 consult 미투 미 투 미투 미투 남의 터 트 랩이 다 여기저기 해 살치 척 멀 같은 여쾌 승엽고 미미는 꺼지네 물고다 슬퍼 그만 다시 안 되다 이들이야 이 사람 원한 덕도 봤을 때 빨리 킁고 생일 내려봐 사는 게 지쳐 싫어 눈에 닿는 노래 뭐냐 나는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 집에서 내 생일 마음을 나눠줘 봐야 쓰러줘 봐야 실수해 봐야 앞에 보인다는 거야 웃어 마음껏 더 크게 기다려 다 끝 안 해줄게 이 웃어 모두가 들리게 기다려 나 박수 안 해줄게 미절로 미팅거리어 나를 뱉던 첫 등을 내린다 여기 중에 살충어 널 깨어 잡아라 습관던 미련을 사지 실수해서만 불러리는데 미팅거려도 신고 없이 넌 안거리다 하나씩 됐어 넌 안정지 땀옥혀도 헛되는지 달려잠젠 내 눈에 마주가 마주가 맘에 오는 듯이 이 가슴중에 살아 숨기는 척이 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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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